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뭐 정 의원님이 여러 가지 그 우리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정 의원님이 지지자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시는 분 이렇게 다 알고 있고 가장 이제 그 뭐 약간 이제 홍인표 원내대표하고 결이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그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할 때 가결에 표를 던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정 의원님은 뭐 어떤 지난번에 물론 회의에서 잠깐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우선 이제 일부 언론에서 계속 자기들이 해석한 것을 제가 말한 걸로 오인하도록 기사에 나는데요 저는 가결파 색출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축출이라는 용어도 쓴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징계라는 용어도 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가결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다 이건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해당 행위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상응한 조치는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만 한 거예요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결 사태 이후에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 것은 최고위원회의 입장 당무위원회의 결의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건 부당한 영장 청구다 그래서 부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결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은 해당 행위다 그렇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최고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최고위원회에서 그럼 입장만 내고 예를 들면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제가 색출 축출 뭐 하겠다 이렇게 인 것처럼 자꾸 이제 호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결표를 찍은 사람들을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는 이 사람은 본인이 얘기를 한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결표를 색출하자는 것은 사실은 심리적으로 보면 무방한 일이에요 그리고 찬반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그렇게 찍었다 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원들의 어떤 투표 이것은 헌법적 권리인데 그 하위 개념인 것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상당한 찬반 논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그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 관점이 아니라 그동안 쭉 해온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를 했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군을 향해 총을 쐈다 그렇죠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건 용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비상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단심으로 끝납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 몇 개월 몇 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원권 정지까지는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제명이나 출당 이런 것은 의원총회에 또 인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상징계는 저희가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또 어떤 방법이 있냐 최고위원회에서 비상징계를 하지 않으면 최고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당원들이 지금 지도부에게 입장을 밝혀라 하고 징계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5만 명을 넘었어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당 지도부에서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다 최고위원회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예요 대리야 그냥 징계 청원은 잘 알겠으니 그냥 이것으로 끝냅시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저희는 비상징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할 수 있는 건 없고 징계 처벌을 할 수 있는 독립기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리심판원이 최고위원회에서 회부된 걸 받아서 심리를 하는 거죠 지금 5명이 올라와 있는데 그 처벌 양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입법 행정 사법 중에 독립된 사법기관이거든요 민주당에 그건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독립된 윤리심판원에서 징계를 할지 말지부터 판단할 것이고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수위를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심판원으로 그 사람들을 징계를 요청하는 걸 올릴 거냐 말 거냐만 결정이 남아있죠 그건 뭐냐면 그냥 업무 처리입니다 업무 처리 올라왔으니 이건 우리가 최고위원회에서 징계를 비상징계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 기관이 어디냐 윤리심판원이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기관이 예를 들면 구청 같은데 민원이 올라오잖아요 이건 수도과다 수도과 이건 전기과다 이건 청소과다 이렇게 업무 분장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당원들이 윤리심판원에 직접 제소하는 겁니다 그 제도도 있군요 최진봉 당원은 방송 중에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해당 행위성 발언을 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징계해 주세요 징계 청원이 아닙니다 윤리심판원에 직접 직접 그건 뭐 한 명이 해도 되고 두 명이 해도 되고 만 명이 해도 됩니다 윤리심판원에 직접 제소를 하면 그 들어온 걸 가지고 분류를 해서 할 건가 말 건가 윤리심판원에서 하는 건데 이번에는 윤리심판원에 직접 제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징계 청원을 지도부한테 한 겁니다 지도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지도부에서 이제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지도부에서 그걸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지는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지만 그것만 남아있는 상태다 조만간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는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젠가요 의총에서 제가 성함을 잃어버렸는데 그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당대표를 내려놓으면 하겠다 이런 얘기가 해가지고 퍼졌는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면서요 네 있었습니다 의총에서 근데 결론이 뭡니까 대체 사실이 뭐죠 이거죠 박광훈 원내대표가 이재명 당대표에 가서 그러저러한 얘기는 안 한 것으로 안 한 것으로 어제 이제 의총에서 해명이 됐고요 다만 단식을 빨리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통합비전위원회 당운영을 치우치지 않게 하겠다는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럼 나로 그렇게 하겠다 수락한 것으로 그 정도 사안이고요 다만 알아보니까 박광훈 원내대표한테 모여서 회의를 했는지 개별적으로 의사를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모아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별 의견이었고 또 그 개별 의견이고 모아지는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가서 전하지는 않은 걸로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당대표 거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원내대표가 전하지는 않았다 전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럼 결국은 박광훈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께 그런 얘기를 전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아무래도 홍의표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 또 우려 여기에 섞여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홍의표 원내대표가 예전에 이제 인학연 캠프에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과연 개혁적인 어떤 민주당의 변화를 추녹할 수 있을 만큼의 지도력이 있을까 또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면서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옆에서 보시는 우리 최고위원께서 보실 때는 이 홍의표 원내대표가 어떻게 앞으로 총선 전까지 행동하실 걸로 예측을 하십니까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이낙연 캠프에 있었다 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래서 경선 때는 이 캠프에 있었든 저 캠프에 있었든 그건 문제 삼지 말자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로 후보가 결정됐을 때 그때를 보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홍의표 의원은 제가 이제 숨은 얘기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이낙연 후보 쪽에서 즉시 승복을 하지 않고 며칠간도 끌었던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때 사실은 홍의표 의원이 역할을 했습니다 저하고 홍의표 의원하고 연결로 연락도 하고 하면서 하루 빨리 그냥 빨리 수습하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는 게 좋겠다 그 과정에서 홍의표 의원이 나름 역할을 많이 했고 그걸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홍의표 의원이 무슨 보수적이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성향마다 좀 다를 수는 있죠 세상에 똑같은 생각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원내 부대표 원내대표는 구성하는 걸 보더라도 저는 지난번 원내대표담보다는 훨씬 낫다 훨씬 낫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철어미 소속이라든가 진보개혁적인 의원들을 많이 전진배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양에는 다 안 차더라도 지금까지 원내대표 한 분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잘 하지 않을까 이런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친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주 얘기도 하고 다행입니다 어제도 한 세 통 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최고위원회하고 원내대표단하고 잘 호흡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삐그덕거리면 뭐 죄송한 말씀이 좀 박광훈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역할 또는 어떤 제안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원내대표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원내사안과 당사안이 두부모 자료도 딱 잘라지는 건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몇 번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혁신안에 대해서는 그거는 당무예요 당무 그렇죠 원내사안이 아니거든요 무슨 뭐 의원들이 표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최고위원회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의원총회가 중요한 조직인 건 또 맞잖아요 논의하는 건 맞죠 그런데 거기서 결정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는 얘기하는 것을 참고할 상황이다 그런 점을 이제 제가 분명히 하자 이렇게도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경계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을 비교적 홍익표 원내대표는 구분을 잘해서 경계를 넘지 않고 적절하게 조율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정청렬 최고위원하고 어쨌든 소통이 잘 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지지자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